그 블록체인을 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도입을 하는 굉장히 많은 곳들이 제일 많이 그 이유로 이야기하는 건데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 HIE 라고 부릅니다. 의료 정보에 대한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전에 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의무기록 같은 것들이 종이로 되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디지털화가 돼도 생각보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 병원별로 자기들의 의무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환자가 의무기록이나 환자가 주체가 돼 가지고 관리하는 것들은 아직 멀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냐하면 그 헬스케어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다섯 개의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가 모두 헬스 인포메이션 익스체인지를 할 때 베네핏을 얻거든요. 이익을 얻어요. 프로바이더, 의사들이죠. 의사들이나 의료기관인데 의사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적절한 정보가 이미 나와 있으므로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내리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환자의 안전함 같은 것들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쨌고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이프티, 환자 세이프티 입장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두 개, 세 개 이상 여러 군데가 개입되어 있는 치료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좀 잘 코디네이션 되어 있는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의 질을 올리는데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공중보건 입장에서는, 퍼블릭 헬스 입장에서는 조기에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에 아웃컴의 결과가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그 파퓰레이션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런 것들을 디텍션을 해 가지고 워닝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헬스케어, 헬스 인포메이션이 서로 잘 교환이 되면 얻을 수 있는 보건학적인 이득입니다. 그 다음에 커머셜 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랩이 이제 검사를 주로 많이 해 주겠지만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통신하고 정보를 주고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객이 떨어져 있거든요. 완전히 따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랩에서 무슨 검사를 받았다는 것들이 고객한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하고의 퍼블릭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좋아져요. 효율도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약을 처방을 하면 해당 약을 잘 먹었는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록 같은 것들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헬스 인포메이션이 적절하게 교환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료의 질이 좋아져요. 그리고 과거보다 좀 더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비용 감소를 노려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보험 입장에서도 서비스는 좋아졌는데 전체적으로 그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도 많이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헬스 인포메이션 엑스체인지가 원단하게 이루어지면 사실상 여기 개입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테이크 홀더들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다 알아요. 이것도 지금 벌써 2005년에 정리된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나오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열심히 하려고 했겠죠. 근데 못한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